학원은 더 재미가 있습니다. 학원은 특히 우리가 모든 국민들이 좀 알고 또 나라에서 지금 돌봐야 하는데 전혀 지금 돌보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폭력 문제가 환경정책기본법 안에 환경유해 요소로도 포함 안 돼 있어요. 환경유해 요소로 포함이 돼야지 이게 관리 기준이 되는데 이것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심장병 문제입니다. 심장병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의학문원에 등장했다는 거예요. 심장병이 1800년대에 이럴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희소병에서 1등 살인자가 됐어요. 지금 세계의 사망원인 1위가 뭔가 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허혈성 심장질환하고 또 비허혈성 심장질환이 뒤에 갔었는데 말이에요. 지금 1위가 사실이고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처음 나오는 게 뭐냐. 1998년 88올림픽의 서울올림픽 플로렌스 조이너 잠을 자다가 38살 나이로 사망했다. 우리나라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팔팔 쓰다 사라지다. 왜 이렇게 젊고 튼튼한 사람들이 사라지느냐. 그 말고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아이스하키 선수가 29세에 그다음에 어디서 아이스하키 또 29세 미식축구 선수 데비드 로간 42세 갑자기 말입니다. 96년 이후에 젊은 운동선수들의 사망이 급증한 거죠. 조이너스 98년도에요. 그리고 마라도나도 나이는 좀 들었지만 이 사람도 심장마비를 여러 번 걸렸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왜 운동선수가 심장병이 잘 걸리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1980년에는 젊은 운동선수들 사이에 심장마비는 매우 덜 물게 발생했다. 미국에서 9건이에요. 이 숫자는 매년 10%씩 증가했고 96년에는 운동선수의 치명적인 심장마비 함자가 갑자기 두 배가 되었다.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찾아봤어요.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젊은 운동선수들이 제가 예로 그냥 누구야 야구선수 축구선수 농구선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련 저런 사람들 나이가 좀 들었지만 심장마비로 죽는 거죠. 왜 운동선수가 심장마비로 많이 죽느냐. 근데 우리나라에 이걸 알고 있어요. 젊은 운동선수 노리는 암살자 심장마비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는 젊은 운동선수의 주된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연습을 지나치게 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어 그렇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선천적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운동선수가 안 되지. 다른데 이유가 있는 거지. 제가 이걸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총 몇 명 죽었느냐. 한 60%는 생존을 하고 한 40%는 사망을 하는데 그 해열성, 비해열성은 뭔가 하면 원래부터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해부학적으로. 태어나서 심장이 약하든지 뭐 이런 데 수술해야 되고 관을 늘려야 되고 이런 사람이에요. 비해열성은 뭐냐. 심장이 멀쩡한데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산소의 여러 가지 심장에 그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비해열성인 거 아니에요. 96년도에 그러면 왜 이 두 배가 증가했느냐. 미국 의료계는 이에 관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일부 의사들은 답을 알고 있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요. 그들은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운동선수들이 심장이 운동 부담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느냐. 운동선수들의 심장이 운동 부담을 견디지 못하느냐는 질문 뿐만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질문이 왜 많은 젊은이들이 과거에는 노약자만 죽고 했던 질병에 쓰러지느냐는 질문에도 답을 알고 있었다 생각했다. 유럽의 일부 의사들이 이야기를 제기했던 거죠. 2002년 10월 9일 환경의학을 전공한 독일 의사들의 모임은 휴대전화 통신에 사용되는 안테나와 중계탑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문서를 올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자파 방사선이 급성 및 만성질환 모두 급격한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셀타워를 만들지 말아라. 집 가까이에 이거를 만들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전파 때문이다. 그 중 두드러진 것은 혈압의 극단적인 변동, 심장 리듬장애 점점 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심장마비와 내졸중이라고 말했다. 이 문서를 초안한 독일 도시의 이름을 따서 프라이버그 탄원서라고 명명했고 3천여 명의 의사들이 서명했다. 그들의 분석이 정확하다면 1996년에 미국 운동선수들의 심장마비가 갑자기 두 배로 증가한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해는 미국에서만 디지털 휴대전화가 미국에서 처음 시판되었고 통신회사들은 휴대전화를 작동시키기 위해 수만 개의 중계기 타워를 설치하기 시작한 때였다. 휴대폰을 처음 만든 사람은 이 사람이 마테인 쿠프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73년도에 일찍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게 뭔가 인프라 구축 때문에 이게 만들고 상업성의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다음에 예방법 이런 거 할 때 보면 나오는데 이게 인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았어요. 미연방통신, FCC에서 말이에요. 미연방통신위원회에서 알았어요. 알면서 96년도에 이걸 허락할 때 일반 상급용으로도 허락할 때 뭐 때문에 허락했는가 하면 1인치를 띄우고 6분 동안 사용하고 그 규정 하에 이걸 허락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휴대폰 자체가 우리가 오래 쓰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을 허락했는데 96년도에 와가지고 이것이 이제 안테나를 막 세우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시작되면 80년대에 처음으로 원지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원지가 나오고 2지가 92년 나오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는 2G부터 한 거죠. 2G부터 하다가 3G 돌아오면서 이때부터 뭔가 하면 이게 바로 미국의 셀타워 생긴 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어디에 몇 군데 생겼느냐 그 안에 또 개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것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그러면 운동선수가 심장마비인가 이 세 가지 원인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나는 뭐냐 운동선수들은 심폐기능이 발달했어요. 많은 에너지를 심장에서 소모하는 거죠. 아까 우리나라 언론에서 말하듯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서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운동선수가 못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심폐기능이 발달했고 심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동하는 그런 신체기관이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전자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관이 의학적 원인은 이렇게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세포에 전 도달하지만 세포의 에너지 생산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그 산소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없어 충분한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다. 이것은 심장을 포함한 신체 전반에 산소를 고갈시키고 결국은 심장에 손상을 줄 수가 있다. 극히 낮은 수준의 라디오파에 노출된 동물에서도 시토코롬 산화제 활성이 손상되는 것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공기 중에 이 산소가 폐로 들어가요. 그럼 폐에 있는 것이 호흡을 하면 심장에 가지요. 심장에 가서 이제 산소를 교환해 가지고 심장에서 여러 가지 반응을 느끼는데 여기서 뭔가 하면 심장도 말이에요. 심장에 사용할 에너지를 위해서 심장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대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있는 거죠. 푸드몰레큐, 우리가 영양물질, 산소 이것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돌아오는 영양물질이 말이에요. 글루코즈가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고 젖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에너지가 많지 않지요. 근데 여기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산소와 결합을 해 가지고 많은 ATP가 바로 에너지 에너지가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우리 중계기 안테나라든지 스마트 메타, 송전선, 라우터, 뭐 무선전화 이런 데서 다 베이비 모니터까지 일부 나라에서는 베이비 모니터 못 쓰게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산소 전달에서 사용되는 이 시토크롬효소 여기 뭐가 있냐 철이 있죠. 이 시토크롬효소를 방해하는거에요. 이걸 슬로우다운 시키니까 에너지가 안 나오는거죠. 근데 에너지가 안 나오니까 뭐가 되느냐 운동선수는 뭐에요. 심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심장이 못 움직이는거에요. 운동선수 심장근육은 근육체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멸제가 가니까 골골대는 80노인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혈관이 발달하니까 이런게 다 오는거죠. 전자파가 심장에 충격적이란 치명적이란 것을 알죠. 역사적 사일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봤던 마르코니가 죽은 사람 또 하나가 뭐냐 제1차 세계대전 때 이 마르코니가 만들어내는 이 무선통신기술로 가지고 저러다니는거에요. 군에서 저러다닐까 뭔가 하면 제1차 세계대전 발발 직후에 일반인에게는 더 물었던 일반인에게 심장질환은 여전히 더 물었고 심장의학은 별도의 의학 전문 분야로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군인들은 가슴 통증과 숨가쁜 정세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때도 지금 그때도 이게 잘 몰랐던거죠. 이게 지금 왜 이런지 그 숫자는 수백 명을 넘어 수만 명에 이르렀다. 명국 육군과 해군에서 사온 650만 명의 젊은이 중 10만 명 이상이 심장질환이라는 진단으로 제대하고 연금을 받았다. 이게 다 기록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그리고 미 육군에서는 그런 사례가 모두 심장판막 장애라는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은 비해열성이 아니고 심장 자체가 지금 판막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제대시킵니다. 이는 육군에서 질병으로 제대하는 사유 중 세 번째로 헌했다. 군 의무감은 너무나 엄청난 문제여서 육군 캠프에서 훈련 중인 400만 명의 병사들이 해외 파병 전에 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했다. 모든 병사들은 최신식 통신 방법을 사용하면서 전투에 나갔다. 이게 문제를 모르고 이랬던거에요. 또 그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을 한번 보십시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처음으로 레이더가 라디오파 통신대열에 참여하게 되었다. 영국, 미국, 독일, 구소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도 레이더를 배치했다. 병사들은 어느 전쟁터를 가다라도 강한 레이더파와 마이크로웨이브 주파수로 온몸을 뒤집어서게 됐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서 육해공군 가릴 것 없이 병사들은 대규모로 쓰러졌다. 마지막 기자 결론에 이야기하고 어둠 속을 헤매는 심장병 정복계획 이게 2010년도에요. 전세계 1등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943만이죠. 이게 2011년도 잘 와요. 앞에서 보여준거에요. 그때 700만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200만이 늘어났다. 미국에서는 오늘날 40대가 심혈관질환을 앓는 비율이 1970년에 70대가 앓는 비율만큼 높아졌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오늘날 40대에서 44세 사이에 미국이 4분의 1은 심혈관질환을 가지고 있다. 15세부터 34세까지 청소년과 젊은 성인들의 건강을 조사한 질병통제센터에 따르면 89년하고 98년 딱 10년 차이 이 사이에 젊은 남성들의 갑작스러운 심장병 사망률이 11% 증가했고 젊은 여성들은 30% 증가했다.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찾아 봤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급성심경견색진료일은 10명 중 1명은 40대 그것이 5년 사이에 말입니다. 12년부터 17년 사이에 5년 사이에 29% 증가했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거죠. 분명히 5년 사이에 이렇게 달라질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21세계도 계속되어 왔다. 미국인의 20대 심장마비 발생건수는 99년도 1999년도와 2006년 사이에 20% 증가했고 이 연령대에서 모든 종류의 심장병 사망률은 3분의 1이나 증가했다. 2014년에 심장마비로 입안한 전체 환자 3분의 1은 35세에서부터 54세 사이였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겁니다. 개발도상국이라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이미 선진국을 따라 전기화의 화려한 길을 걸어왔고 무선기술의 전문 수용으로 이 길을 훨씬 더 빠르게 따라가고 있다. 이제 딱 한 곳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1등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의학문원에 등장한 심장병이 전 세계 1등 살인. 2013년 자로를 보면 심장질환은 오직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이남에서만 여전히 사망원인에서 가난의 질병 에이지와 폐렴에 밀렸다. 수십억 달러가 심장질환 정복에 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륙에는 여전히 어둠 속을 더듬고 있다. 150년 동안 이 대유행을 초래한 주된 요인이 세계의 전기화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또 재미있어요. 당뇨가 지금 이게 또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설탕이 당뇨의 원인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뭐냐. 뭐 여러가지 이야기 나옵니다. 그 중에 처음 시작이 뭔가 하면은 이 에디슨 이야기가 에디슨 이야기가 에디슨 그는 15살 때 1861년부터 떠돌이 전신기사로 일하다가 이 사람이 원래 그 전신을 해주고 했던 모양이 전신기사로 일하다가 21살이 되면서 보스톤으로 가서 원래는 이 사람이 오하이오 미국 오하이오 출신인데 보스톤으로 가서 기업체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에디슨은 시내 사무실에서부터 주택과 건물의 지붕을 따라 그때만 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전봇대 이런 것도 없고 지붕 위로 이렇게 전선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모양 지붕을 따라 도시 외곽의 공장과 창고를 전선으로 연결하였다. 29살이 되어 그는 실험실을 뉴저지주에 있는 작은 마을로 옮겼다. 뉴저지주에 가면 제가 거기에 한 8년 살아가지고 거기에 가면 에디슨이라는 동네가 이름도 있어요. 에디슨 타운십이라고 그는 백열전구 일정한 전압이 유지되는 발전기 병렬해로 배전 시스템을 발명했다. 그 무렵 1878년 에디슨은 당뇨병이라는 당시에는 희소한 병에 걸려 이 사람 당뇨병 환자가 된거지 또 하나가 뭐냐 아까 봤던 우리 벨 전화기 만든 사람이에요 1866년 또 한 젊은이는 자신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 손으로 만든 전신기를 연결했다. 이 사람은 원래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성장해서 영국 바스 한 학교에서 발성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벙어리를 가르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전화기까지 만든 사람이에요 발성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5년 후에 그는 미국 보스톤으로 간거죠. 보스톤으로 가서 청각장애인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치다. 보스톤 대학교 발성학 교수가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는 1876년 전화기를 발명하고 30세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끝없이 끝없는 불평을 했다. 이 사람은 이 연구하다가 심한 두통 불면증 자골신경통 숭갑범 가슴통증 불규칙한 심장박동 비정상적인 광민감도 이 사람도 햇빛 알레르기 비슷한 게 있었더니 이 모든 정상이 그가 생애 최초로 영국 바스에서 했던 정기 실험에서 비롯되었다. 1915년 그 도 역시 방뇨 진단을 받았다. 이 두 사람 방뇨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뭔가 하면 세 공동체 하나는 뭔가 하면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인디언들이 주 음식이 말입니다. 흰 밀가루에 돼지비게 기름을 튀겨 설탕과 함께 먹는 튀김빵에 불구하고 당뇨병이 20세기 후반까지 인디언들 사이에 없었다. 1900년대 후반까지 근데 1987년도에 미국 인디언보건국과 캐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조사는 인디언 집단에 따라 당뇨병 비율이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최대 50배 차이. 그 자료가 딱 나오면 인디언도 인디언보호구역과 다른데 인디언보호구역이 미국에서 비교적 전기가 늦게 들어갔답니다. 전기가 늦게 들어갔는데 전기가 빨리 들어간 인디언보호구역하고 늦게 들어간 인디언보호구역하고 쭉 비교를 해보면 당뇨병 차이가 50배 차이네요. 전기보호금률에 따라가 브라질 브라질 또 하나 보면 이렇게 나와요. 1516년부터 사탕수술을 재배한 브라질은 17세기 이후 설탕의 최대 생산국의 소비자입니다. 자연이 생산을 많이 하면 설탕이 많이 먹게 되고 말이에요. 당뇨병이 미국에서 문명의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870년대에 그 병은 리우대 잔해 1회에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설탕을 많이 생산하고 많이 먹었지만 당뇨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브라질과 미국 식단을 분석한 결과 드라질은 평균 66.7%의 칼로리를 설탕에 섭취하고 미국은 단 15.7% 브라질이 더 많이 먹죠. 그렇지만 뭐냐 미국인은 브라질인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5배 이상 높았다. 결국은 이게 설탕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다. 또 하나 부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부탄이 전기를 쓰지 않다가 85년도에 수력발전으로 부탄이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전기보급률과 당뇨병 발병률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제가 이 자료는 내가 다른 데 찾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책은 그냥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 달성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가 부탄이고 하나는 수리남 지난번에 우리 영화 나오는 수리남 이 부탄이 탄소중립 달성하게 되는 게 뭔가 수력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이 전부 다 그 산에 히말라야 산에서 나오는 이 책에 나오는데 2004년에 634명의 당뇨병 환자가 부탄에 새롭게 보게 됐다. 이러면 944명 그 다음에는 1470명 그 다음 1732명 그 다음에는 2541명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5명이 사망했고 2010년에는 91명이 사망했고 당뇨병은 지금 부탄 왕국에서 여덟 번째로 흔한 사망원인이 됐고 관상동맥질환이 1위였고 지금 인구의 66.5%만이 정상 혈당이고 성인들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국민 건강에 갑작스러운 변화는 국민의 갑자기 당뇨가 자꾸 생기니까 이게 뭔가 전통적인 부탄식 식단 때문이라고 변화받았다. 하지만 식단은 변하지 않았다는 변하지 않고 지금 전기가 돌오므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지금 당뇨병 급증 현상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96년 이후로 미국에 엄청나요. 97년에는 전국적으로 당뇨병 환자가 1년만에 30% 증가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 해에는 아까 봤죠. 통신업계가 미국의 디지털 휴대전화를 대기 도입한 해였다. 96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많은 대도시에서 휴대전화들이 처음 판매되었다. 96년에는 그런 대도시에서만 중계기 타워가 설치 타워 건설이 시작되었지만 97년에는 중계기 건설이 건설 행진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 농촌지역 곳곳에 뛰어넘고 이전에 미개척지까지 점령했다. 전세계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알아볼 타락입니다. 2000년에는 1억 8천만 명 이상의 성인이 당뇨병을 알려드리며 추정되었지만 2014년에는 3억 8천 7백만 명의 명으로 증가했다.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당뇨병이나 비만의 비율은 감소하지 않았다. 제가 우리나라 이걸 파져 봤어요. 과연 우리나라 또 같느냐 2019년 3월 28일 날 조선일보에 나오는데 보니까 당뇨병 환자 300만 시대 젊은 비만 30대 급증이다. 당뇨병이 지금 8년 새 100만 증가했다. 의학계에서는 지금 확인 안내까지 500만 넘을 것이다. 20대에서 30대 젊은 환자가 빠르게 넘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2015년 18년 사이에 20대 환자 증가율은 34.5% 30대는 22.5% 에 달았다. 근데 여기 보면 45년도는 10%인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2010년 200만 었던게 18년 300만 100만으로 증가했고 30세 이상 국민의 7명 중 1명이 당뇨였고 성비가 어떻고 지금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근데 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현상 배경에는 비만이 있다. 비만 때문이라. 비만이 아니라는 거죠. 30대에서도 당뇨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모두 비만 증가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그림까지 더욱 넣었어요. 젊은 애들이 다 지금 살쪄가 그렇다. 이래가지고 그렇다 하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비만이 당뇨병 증가 원인이 아니다. 어떻게 당뇨와 비만을 유발하느냐. 똑같은 원리에요. 여기에 우리가 세포에 영양물질 푸드몰레큘로 하고 산소가 돌아오면 이것을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걸 당과 이런 것들을 분해해야 되는데 이 분해하는 효소가 변자파해가지고 작동을 제대로 못하는 여기에 이것이 블록킹 되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게 말이에요.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분해를 해야 되는데 옛날만큼 분해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활성이 떨어지는 전자파 또는 화학물질 화학물질도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 시스템을 방해하여 에너지 생산 감소 에너지 생산이 감소하고 동시에 분해되지 않는 당, 지방, 단백질이 혈액으로 가는 거죠. 또 분해되지 않는 지방이 혈액 속 지방, 운방, 콜레스테롤 함께 동백, 벽에 축적되어 이것이 세포가 다 분해를 해야 되는데 세포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니까 당뇨가 생기고 비만이 생기고 고시혈증이 되고 전자파가 결국은 효소기능에 이상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몸에 당분해율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올라가고 비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당뇨 당뇨에 대한 이야기